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 플러스 부산입니다. 상상 플러스 부산에서 대여한 장비를 더욱 알차게 활용하는 촬영 가이드입니다. 상상 플러스 부산에 있는 스튜디오와 장비를 활용하여 더욱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촬영 기초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빛과 조명입니다. 자연광에는 집사광, 확산광, 방향성 확산광이 있습니다. 집사광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직선으로 피사체를 비추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림자가 강조되며 피사체의 디테일과 형태를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산광은 빛이 광원에서 나와 피사체로 향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그림자가 부드럽고 대비가 낮아지며 피사체의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방향성 확산광은 빛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피사체를 비추는 형태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빛이 집중되면서도 그림자와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는 빛의 방향과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면광입니다. 정면광은 피사체의 정면에서 비추는 빛으로 밝고 안부의 표현이 적은 균일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주로 화사한 인물 사진에 사용됩니다. 사광은 인물과 카메라를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약 45도 각도에 있는 빛입니다. 입체감이 부각되며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직광은 피사체의 90도 위치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강한 안부와 대조를 만들어내 대상의 선과 분위기를 강조해 개성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보조광이나 반사판을 사용해 대조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역광은 피사체의 약간 뒤에서 비추는 빛으로 윤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반역광을 보조광으로 활용하면 윤곽이 적절히 강조되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많이 사용됩니다. 역광은 피사체의 뒤에서 비추는 빛으로 피사체 윤곽에 라인 라이트를 만들고 배경과 대상을 분리합니다. 인물 및 패션 사진에 자주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조명 세팅인 3점 조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점 조명은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세가지 주요 빛을 사용하여 대상을 조명하고 그림자를 조절합니다. 키라이트는 촬영 대상을 주로 비추는 주요 조명입니다. 대상을 밝게 조명하여 주요 디테일을 부각시키고 입체감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촬영하는 방향에서 살짝 옆에서 비춥니다. 키라이트는 키라이트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키라이트와 반대 방향에서 비춥니다. 백라이트는 촬영 대상을 배경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상의 윤곽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 뒤에서 비추며 대상 주위의 빛의 경계선을 형성하여 대상을 부각시킵니다. 이상으로 장비 이용 가이드 빛과 조명편을 마칩니다. 장비 이용에 관한 궁금한 점은 시설 매니저에게 문의 시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